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mm 방사포탄의 검수사격을 참관했다고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검수사격을 참관한 뒤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질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수사격을 진행한 장소인 국방기업연구소는 북한의 군수품 생산공장인데, 북한 매체가 군수품 공장의 명칭을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사격을 거쳐 신형 240mm 방사포탄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대러시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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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